아오 아오 으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오 귀여워 얘들아 거기 왜 들어가고 싶어? 아직 탐험해보지 못한 공간이라서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악 뭐하는데 으아아아악 발 한쪽과 코를 집어넣었어 으아아아악 엄마 사망 얘들아 거기 다 청소하면 들어가게 해줄게 아직 안돼 너무 더러워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악 꼬부가 몸 부수면 안돼 으흐흐흐흐흐 아아 귀여워 다 자 꼬부는 이제 저번 댔어 꼬바? 어떻게 할까? 여기 음 으흠 쵸비가 엄마 빨리 나오래 지아야 지아가 나오고 내가 해야겠는데 쵸비가 계속 찾아와 문 앞에서 계속 울어 콕 half 크림 taş 으 으 으 으 다가올게 미안해 미안해